이 때 굴리는 거야. 이 때 굴리는 거야. 굴러 안 돼. 굴러 갈 때 굴리는 거야. 저게 왜? 쟤는 왜 자꾸 건드리는 거야? 이제 자꾸 건드리는 거야. 됐어, 됐어. 이걸 빼면. 자, 이제. 아, 왜 손가락 안 세지? 야, 이거 진짜 끝도 없이 하겠다, 이거. 형, 이거 돈 너무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 저 약지 한 봉다리 더요. 저희도 좀 하게 해 주면 안 돼요? 형, 저거 제나 끌어와. 저희도 철멸에서 협조를 해. 끌어와서 싸워야 돼. 됐다, 팔이다. 그렇지, 팔 걸렸다. 팔 걸렸다, 팔 걸렸다. 그렇지, 팔. 아! 이거는 포기하라, 왜냐면. 이거는 포기하라, 왜냐면. 탕하면서 치잖아.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거, 녹색. 저게 공룡이 되니까. 닿으면서, 닿으면서, 지나가면서 놔줘야 되거든? 뒤집으면서. 그래. 내가 잡은 다음에 올라갈수록 돌기라 뭐. 봐봐. 쟤는 안 돼. 어, 뭐야? 이게 눌려. 어, 뭐야? 이게 눌려. 어, 뭐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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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리는 게 맞아. 맞잖아. 아! 김종기 씨 매생의 굴급밥 회퇴하셨습니다. 우와! 우와! 평생 간직할게요. 너무 허무하다. 아... 이거 이번에 환승하고 제가 한입 드릴게요. 이번에는 왔어. 제가 굴급밥 한입 드릴게요. 오케이, 콜. 아, 진짜? 아, 진짜? 한입 먹자. 야, 이거 다. 한입 먹은 입이야, 한입이야. 저희도 좀 하게 해 주면 안 돼요? 아! 이 때 돌리는 거야. 올라갈 때. 올라갈 때. 올라갈 때 돌리는 거야. 내가 잡은 다음에 올라갈 때 돌리라고. 아, 이거. 한입 먹은 입. 한입이야, 한입이야. 네. 굴급밥 한입. 아, 저거 됐다, 저거 됐어. 아, 이거 됐어. 저거 됐어. 이거 무조건 됐다. 이거 2개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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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사장님이 하면 어떡해. 사장님이 적이 없어서. 아, 사장님이 꼭 넣자. .